자 이제 넘기죠. 아 자 세 번. 자 이제 공격적으로. 야 이거 몰라 이 게임 몰라. 어허. 야 무너크 어허. 야 무너크 어허. 아하. 아하. 야 무대 배로 커 커. 좋아 좋아. 안 돼 안 돼. 빨려 빨려. 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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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려. 알겠어요. 안 힘들어요. 안 힘들어요. 재범이 형아 힘내세요. 아하. 나이는 모습이야 나이는. 아이고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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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몸 안에 어른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링컨 어때요. 대단해요. 링컨이랑도 한번 보자. 달 Fraun Hand 으하하. 아하하ㅏ 자 노래 브리면서. 하나 둘 셋 fit tonight.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, 거. 아이구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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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링크로 원하는 분이 있어요? 곰 3마리 시작 곰 3마리 곰 3마리 곰 3마리 안 보고 곰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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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춤은 너무 잘 추시는데 노래 실력은 부족하지 않나요? 노래도 잘해요 아따 참말로 저는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뭐든지 잘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? 들어볼게요 들어볼게요 뮤직 큐 아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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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때문에 내 가슴 풀면 더블 라 이 세상의 최 나의 최 잠깐만요 노래를 음이 맞다고 생각하세요? 반주 없이 지금 무반주를 한번 부를 수 있어요? 원 투 트리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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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노래가 이 노래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요? 가사는 맞아요? 춤을 더 잘 추는거 아 노래 연습은 조금 더 할거죠? 네 그래요 네 김현승 씨 어떻게 보시나요? 아니 예전에 스타킹이 나왔을 때보다 지금은 180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네 다문화 과정에서 자라서 그때는 말수도 적었고 말은 좀 어느랬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표현욕도 다양해져서 참 대견스럽게 변했네요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이 바빠졌다면서요 어? 바빠졌어? 바쁠 때는 차 안에서 밥 묵기도 하고 잠도 많이 못 자고